제주관음사가 지역 다문화가정초청 김장문화체험과 함께 이웃사랑 자비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관음사가 주최한 이웃사랑 자비나눔 사찰음식 김장문화 나눔체험은 제주 도의회 불자 모임인 길상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이마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3,500포기의 김장김치를 어린이 보육시설과 요양원 등에 전달한 관음사는 지역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김장체험을 제공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음사 주지 허은세님은 자비나눔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알찬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